2024년 10월 4일 오후 11시 3분입니다. 피트쉽 더 보겠습니다. 셀료메드가 많이는 안 샀지만 어쨌든 여기 한번 가겠다 싶었는데 이게 좀 갔고요. 이게 신제품 상용화가 임박했다고 했는데 임박했다고 하고 좀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살까 말까 하다가 차트가 그렇게까지 빠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냅뒀는데 오늘 또 신고가를 다시 찍어주고 좀 내려왔습니다.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재계약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금야 그래도 오늘 CJ E&M에서 1조를 더 투자한다고 했거든요. 여기서 더 포함될 것 같거든요. 이렇게 보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연말 이제 오징어 게임 약간 티저식으로 좀 나오기도 했어서 한번 뛸 땐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날 핀테크 진출 로드맵 이런 게 있었고 수성 웹툰의 자회사 여기가 뭐 꽤 괜찮게 나왔다고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. 관심있게는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린로지스 여기가 해온 쪽 파업도 있었거든요. 그게 해결이 돼버렸어요.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졌죠. 종목 설명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터닉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한번씩 튀기 좋은 데는 이렇게 가니까 스윙 박스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. 여기도 폰드 그룹이 이제 제로 베이스 원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뭐 이름은 들어봤어요. 이게 아니라 아이돌 팀이죠. 남자 보이그룹인데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폰드에서 또 금전 대여를 했습니다. 가격은 안 빠지고 있습니다. 지금 8,000원에 유지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VI 상태인데 이게 지금 아마 단기 과일일 거예요. 아마 끝나고 나서 빠질 확률이 좀 있죠. 보통 이런 경우 안 빠지더라도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차트 그래프 상 좋긴 해서 그런데 모르겠어요. 10월달에 원래 뭐 나올 게 있긴 있었는데 뭐 미리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일부 팔았으니까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더 좋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HMM이 S글과 장기운송 계약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매출 LNG이던가요? LNG 쪽인가 뭔가 뭐 그랬던 걸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. C소프트가 이거 스팀 동시 접속도 그렇고 뭐 그 사전 예약 이것도 있어가지고 약간 좀 채웠습니다. 여기는 매수하기 약간 좀 부담스러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. 셀룸매드 상한까지는 여기 한번 찍어줬고 아까 여기 연결된 건데 그 다음에 GS 리테일이 고피자로 운영 하나봐요. 여기 천호점 돌파 있다고 나왔습니다. 윙이 포도든 약간 좀 트여져서 여기 좀 매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대한전선 오늘 여기서 수주 그 싱가포르족 일 거예요. 그 이쪽 계약이 4,000억 나와가지고 오늘 조금 튀었습니다. 그리고 해운주 여기 아까 설명드린 건데 파업 사태 이렇게 됐고요. 종목부터 보겠습니다. 에스텍스 여기는 뭐 볼 게 없습니다. 여기는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고 더 빠질 수도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 개선이 돼야 되고 원자재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거 하는 거 아니냐 좀 부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약간 올라왔잖아요. 그것 때문에 원자재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 정도 약간 바닥 당기 바닥 좀 찍고 약간 살짝 고개 드는 정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. 여기는 다른 게 좀 터져 줘야 됩니다. 그리고 그리노지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 이슈 여기 지금 열 정도잖아요. 매도하기 딱 좋은 가격까지 올라주고 뺐습니다. 더 올라갈 수도 있었으나 여기 그 미국 여기 파업 이게 5년간 몇 프로더라? 70%? 네 아마 이렇게 올리는 걸로 돼 있고 원래 이제 해운사에서 50% 항만 여기 있잖아요. 그쪽 일하시는 분들이 50% 하자 라고 했는데 안 된다 라고 해서 70까지 갔다가 60인가 60인가 그럴 거 같습니다. 60 정도 맞춰진 걸로 돼 있습니다. 이게 자동화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. 요즘에 이제 자동화를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화를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. 그 소비가 있어야지 생산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동화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가장 눈치 안 본 데가 중국이기 때문에 AI도 그렇고 기술은 미국이 좋아도 실제로 그 돌리는 거는 중국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공산국가라기 때문에 나중에 뭐 북한이라든가 쿠바라든가 이런 데서 하려면 더 좋을 수도 있으나 중국은 이미 제조업 쪽을 다 갖췄기 때문에 요즘 기술도 좋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올랐다가 빠졌다 이렇게 됐고요. 그 다음에 HD 현대마린 엔진 여기 뭐 빠지면 기회이긴 했었죠. 어쨌든 뭐 일단은 뭐 냅두고 있습니다. 가만히 냅뒀고 거의 2만원 근처까지 왔죠. 이제 유상정제 2만원에 들어오니까 그 전이나 뭐 그 후 잠깐 앞뒤로 해가지고 찍어줄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수익 내기는 가장 좀 무난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다른 조선 쪽 변수 뭐 예를 들면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처리를 한다거나 하면 좀 빠질 수 있는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그리고 환율이 좀 약간 빠졌잖아요. 그래서 한 11월 10일 10월 11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부가와 같이 배가 이제 수주가 넘어가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갈수록 좋으나 약간 좀 빠졌죠 요즘에 다시 좀 올라가는 느낌인데 단기여가지고 사실 때 바꿔 써야 되는데 달러로 좀 아쉽긴 한데 혹시라도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뭐 종목에 대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율에도 영향을 이제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후판 그리고 덤핑 이거 조사 착수했다고 하고요. 현대제철에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.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거 그냥 그리고 이제 함정 쪽 여기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이제 미국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아마 돈 얘기가 뭐 갈 텐데 좀 깎으려고 할 테고 현대가 좀 그런 거 잘하잖아요. 전기선 그뿐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부분 파업은 하고 있는데 아마도 추석도 끝났고 3분기 아마 지나고 나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. 왜냐하면 3분기가 생각보다 좀 안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3분기 분기보고서 이제 나오고 나서 그래서 파업을 아마 종료를 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내년 4분기 이제 넘어가잖아요. 4분기랑 그 다음부터는 꽤 안정적일 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마린 엔진이 엔진 이게 나오고 나서 원래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. 요즘에 약간씩 약간씩 움직입니다. 그리고 이것도 뭐 안보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고 비포에서 공급 계약 이거 뭐 취소 있다는 얘기도 있고 자세히는 안 봤는데 뭐 그렇습니다. 조선해양 건조계약 이런 게 있었고요. 그다음에 잠수함 설계안전기준 성인 이런 게 있었습니다. 뭐 차트로 보면은 뭐 뭐 아래에서는 사면 되는 그거 말고는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올라가면 단기 악재가 될 수 있는 그 새로 유증이 나올 때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. 8천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거 나올 때 이제 사모펀드에서 더 던질 거냐 말 거냐 요게 아마 결정 될 것 같거든요. 3분기 4분기 내로 아마도 아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금투세 얘기 요게 있는데 요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사모펀드에서 아마 그거 보고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. 사모펀드 쪽은 사실 금투세에 대한 크게 뭐 이런 게 없는데 좀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. 근데 빠지면 뭐 기회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뭐 그 사람도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이제 그 물량이 나오면 단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HMM 여기도 이제 하여온 여기 끝나가지고 파업이 사실 이게 좀 컸는데 그리고 이제 유가가 약간 보면은 이스라엘 공습을 또 한 것 같은데 그거 좀 의외로 좀 조용한데 이란 석유 쪽을 폭파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 하면은 미국 대선 그 해리슨 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막을 겁니다. 이거 하면은 아마 선거 글쎄 글쎄 아무튼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좀 이상해요. 좀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유닛은 여기는 이제 800 찍어주고 내려왔어요. 800 찍어주고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뭐 다른 호재뉴스 나오면 또 올라가겠죠. 여기는 뭐 어쨌든 미대선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좀 작업 좀 해볼까도 좀 고민 중에 있어요. 증시가 전체적으로 빠질 확률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이는 안 살 거예요. 많이는 안 살 거고 좀 밑으로 내려왔을 때 800원 다시 노리고 정리할 거 한번 약간 좀 살 예정입니다. 작업을 좀 하긴 해야 돼서 그리고 대한전선 여기는 오늘 수주가 터졌는데 싱가폴 쪽에서 전력 이쪽 공급 계약 들어간 거 같아요. 파워 케이블 뭐 뭐 그런 게 있네요. 뭐 그래서 여기가 오늘 좀 간만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그랬고 다른 뭐 자세한 디테일은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어 1400권에서 잘 안 올라가죠. 여기 SM 오늘 SM 엔터는 약간 오늘 올랐다고 뉴스 떴는데 한 3, 4% 이렇게 안 움직인 걸로 봐서 그냥 단일 이슈로 간 거 같아요. 거기는 어 여기도 좀 많이 빠지면 살 건데 뭐 이 정도면 사기 약간 좀 애매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뉴스가 없어요. 김범수 시간 11월인가 12월에 석방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 이후에 좀 어 뭐 준비됐던 게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뭐 오너리스크 이런 게 있는데 감옥 같다고 뭐 다 취소되고 이런 거는 진짜 우리나라 좀 특징인 것 같아요.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것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펄어비스 어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습니다. 안 빠지고 있어 가지고 그냥 구경 중입니다. 여기 신작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거예요.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하락 나올 때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GS 리테일 좀 많이 빠졌죠.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좀 담아봐도 될 정도는 되는데 2만원 아래가 그래도 조금 날 수도 있어요. 여기 증시 전체적으로 좀 하락 나오면 빠졌다가 여기는 좀 경기 침체기에 편의점 쪽 이슈는 좀 괜찮을 수 있어 가지고 어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콜라보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뭐 이상민 씨라던가 몇 명 또 있더라고요. 그 제가 얼마 전에 또 지스 가서 좀 뭐 먹을 거 좀 사 왔는데 뭐 펜스토랑 뭐 관련돼서 콜라보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이것저것 하더라고요. 맛있는진 모르겠는데 저는 네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.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키스트 어 도통 알 순 없으나 뭐 거래량 최근에 약간 좀 어 튀었습니다. 여기는 어 이제 저번 주인가요? 그 공급 계약 나왔잖아요.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튄 건데 이러다가 또 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뭐 대기하시면 되겠고 연말 정도에 그 이제 미디어 쪽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거 정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텐트폴 드라마를 찍어놓고 아예 그냥 묻어버리죠. 이것도 아마 오너리스크 약간 거기에 묻혀가는 느낌인데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윙이푸드 여기는 2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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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좀 다시 빠져가지고 약간 샀어요. 그러니까 2050에 많이 판 것도 아니고 원래 더 팔아야 되는데 어 그냥 안 팔았어요.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더 사버리자 라는 마인드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IPO 쪽 그 이제 사이트 쪽 찾아봤거든요. 그 종토방에 올라와 있길래 한번 봤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어 그 기대되는 날짜 그러니까 꼭 그 결과 나오는게 아니라 월요일로 기대된다 영어로는 Expect라고 해서 이제 그 기대되는 날짜는 그 정도인데 그 발표는 어 그 주에 다음 주 중에 나올 거다 라는 얘기가 어 거기 나와있어요. 뭐 또 딜레이 될 수도 있죠. 또 딜레이 될 수 있는데 빠르면 월요일 기대되는 날짜는 월요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늦어지면 다음 주인데 되겠죠. 되겠죠. 안되면 뭐 또 기다려야죠. 기다려야 되는데 이번엔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. 차트를 보면 좀 올라가고 있어요. 뭐 계속 뭐 빠지는 것 같이 보여도 바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121선을 툭툭툭 치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반복하면서 바닥은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어쨌든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. 틀레이 또 될 수는 있으나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바닥이 점점 단단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. 다음 주 결과 나오면 조금 팔텐데 조금 글쎄 현금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사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많이 샀어요.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냥 뭐 구경 중입니다. 발표 나올 때까지 다른 건 없어요. 뭐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CJ E&M 쪽에서 오늘 1조 정도 투자를 더 한다고 해가지고 더 갈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랑 이제 재계약 이슈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오징어 게임 이거 얘기가 나올 때 미디어 측 진체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빠질 때 좀 사놨다가 좀 튈 때 좀 정리해서 평단 작업이라던가 뭐 수익을 내고 좀 정리한다던가 이런 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경기 침체가 혹시 온다면 여기는 수혜주가 될 거예요. 왜냐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돈 적게 들면 살 수 있는 게 이런 게 OTT 이런 거 보거나 아니면 싸니까 뭐 집에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방에서 그냥 모여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게임이라던가 이쪽 괜찮을 거라서 어 내년 정도 한번 좀 갈 것 같아요. 지만간 눌러놨던 게 폭발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고래 신용 정보 만 10원인가 20원에 좀 샀어요. 만인 아니고 조금 아주 조금 좀 샀습니다.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안 샀는데 어쨌든 뭐 빠지면 사고 올라가기엔 또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신용 쪽이 좀 좋지가 않은 곳이 많고 연체율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여기 배당도 주고 괜찮습니다.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요. 네오 위즈 여기는 뭐 볼 게 없습니다. 여전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가지고 뭐 짜잘짜잘한 거 있긴 하거든요. 굿즈 판매라던가 근데 배출에 크게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SKD&D 뭐 별거 별로 없고요. 그 다음에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와요. 이런 게 나와줘가지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툭툭 튀어주고 있습니다.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고 박스권 정도 스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계속 말씀드리지만 쿼툭 패션은 뭐 살짝 올라왔다 빠졌고 폰드 그룹이 안 빠집니다. 거래량이 크게 올라와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단일가로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단일가 풀리고 나서 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은 좀 파는 게 낫지 않나 수익이 수익이거나 좀 많이 사셨던 분들은 네 어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좀 빠지면 이제 기회가 또 오겠죠. 그때 또 다시 또 매집을 하면 될 거 같아요. 어쨌든 바닥은 오지 않았나 중국 이슈가 가장 큰 거 같아요. 그리고 셀료메드 여기는 이제 그냥 들고 있어요. 계속 거래량 너무 좋고요. 흐름도 너무 좋고 그 다음 뉴스도 지금 뭐 상용화가 된다 그러죠. 여기 상용화 임박 요런 게 나왔고 상한가도 찍어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도 신고가도 찍어줬고 아무튼 좋게 가고 있습니다. 나무기술 여기 그냥 그냥 그리고 이제 STO 쪽이 약간씩 뉴스가 나와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YG 쪽은 아직 안 빠지고 있는데 여기 좀 빠져주면 괜찮을 거 같아요. 여기 매출 내년부터 괜찮을 거 같은데 경기 침체랑 상관없이 뭐 2NE1까지 나오게 되니까 좀 괜찮다고 봅니다. 그리고 수성 웹툰 여기는 뭐 자회사 뭐 웹툰 쪽 매출이 좀 괜찮다고 하고 그 다음에 JYP도 약간 좀 올라왔죠. 그리고 NC 소프트는 이제 매수하기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. 단기로 이때 제가 좀 많이 사도 됐다 좋다고 했죠. 뭐 빠질만큼 빠진데는 괜찮아요. 여기 한 십몇만원 정도에서 항상 좀 바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. 해운 쪽 전체적으로 좀 빠졌어요. 아까 파업 이슈 그리고 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후판 이슈가 있는데 중국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단기로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. 조선 쪽은 뭐 뭐 무난하게 네 되고 있구요. 하이브가 아 18만원 정도까지 좀 대충 뭐 17,18까지 왔는데 어 좀 빠지면 여기도 괜찮습니다. BTS 나올 거니까 거기가 뭐 유진스 뭐 다른 데가 상관이 없어요. BTS 그 단일 팀이 그냥 전체 몇 배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 앨범이 나온다고 하면 올라갑니다. 뭐 다른 이슈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. 뭐 민희진 씨 뭐 이슈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모들이 그 하이브 그 어더워 쪽 대표 만났거든요. 적어도 그건 봤을 거 아니에요. 아무리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좋아도 방탄 1년 전에 여기를 그때가 기회다 라는 문자 문자인지 뭐 모르겠으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계속 대표 이걸 해줄까요. 근데 제가 그 정도로 생각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대표가 아니고 프로듀서로 하기는 싫다는 거잖아요. 민희진 씨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야 이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이제 뭐 분리가 안 되고 자기가 대표일 때 조금 더 권한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퀄리티나 아니면 운영은 잘 할 수 돈 운영은 잘 모르겠으나 버는 거는 뭐 잘 했으니까 뭐 그런 게 있으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대표까지는 웬만하면 사업한 사람들이면 못 맡길 것 같거든요. 소송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삼성전자 5만원대까지 찍어줬는데 많이 빠지면 좋아요. 여기는 많이 빠지면 약간은 좀 미래가 좀 불확실해 보이는 게 많아서 중국 쪽 막히게 되면 하이닉스는 좀 괜찮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우 취약해요.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유니언 머테리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한번 갈 수도 있고요. 트럼프 당선되면 한번 상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. 트럼프 당선되면 네. 그리고 여기는 김밥 테마주라 그래서 풀몬은 약간 좀 샀었는데 만원 정도 오면 좀 더 사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